송가인 씨가 참석한 회사 경비원 아저씨의 장례식에 관한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송가인 씨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아저씨의 갑작스런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가인 씨는 경비원 아저씨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했습니다. 아저씨는 간암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비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송가인 씨는 큰 슬픔에 빠져 눈물을 흘렸으며 아저씨가 겪었던 고통과 함께 고독하게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송가인 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송가인 씨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진심어린 모습은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송가인 씨는 국악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를 주제로 한 새로운 jtbc 음악 예능 프로그램 풍류대장 힙한 소리꾼들의 전쟁에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악의 매력과 대중음악의 현대적 감각을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송가인 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악의 아름다움을 더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예정이며 그의 다양한 음악적 재능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송가인 씨는 음악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아티스트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기대와 관심을 모을 것입니다.